아! 이제 인사로 가! 어? 여기 왔어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서울이에요. 서울이에요. 고진이가 이제 곧 유튜브 채널을 오픈할 거라서 여기에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짜잔!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, 여러분. 우와!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볼 거예요. 짠! 이거봐. 우와! 뭐게? 그거 아니야? 그 10만대면 주는 거. 맞아. 실버 버튼. 나 이거 100만대만 보여주고 쓰시지 않아. 맞아. 빨리 그날이 올까. 꼭 했지. 짠! 도영도영이. 팬분이 주신 편지. 편지랑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보내주셨어요. 편지도 다 너무 잘 읽었고 이거는 제가 동생이랑 제가 나눠 먹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나 봐줘, 이거. 또. 맞다 이거? 어 맞다 들지 모르라 아니 오른쪽 오른쪽 올라 이렇게 골골을 지 몰라 줌 줌 머리 뒤로 돌려서 착 착 봤어 둘 중에 하나 이렇게요? 아니요 뭐야 이렇게요? 탐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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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어렵구만 너무 더운데? 둘 다 폴라 딥 잡으면 느낌이 다르네 완전 응 잠가야겠지? 어 더워 나는 이거 예쁘네 예쁘지? 응 이거 하늘색 여성 으악 몸이 둔해졌어 이제 저희는 홍대로 물러를 나가겠습니다 가방 고매가 갈거야? 나와봐 진짜 학생같다 그래 학생인데 뭐 가자 너무 심하다 오늘이 주말이라는 걸 잊었다 가자 오예 코너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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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이 온건 진짜 반 년? 너 맞지않나? 안쪽이니까 좋은데? 이건 마치 카메라를 놔두라는 배치인가 오 완전 가벼워 오 완전 가벼워 누나 누나 나 이게 잘 좀 너랑 떼어낼 내 더 내 닮아 너 너 지 다 이별이 다 너의 곳을 찾아서 무조건 비추고 있어 잠깐 비치는 눈물 모두 닦아내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저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싫어 그러니깐 나 이제는 더 미친 듯 기추를 타고 마지막 해도 돼? 어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싫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더 미친 듯 기추를 타고 또 아무도 모르는 너만이 아는 아픈이 열려 해 이제 하얗게 오실래 김치를 타고 이제 하얗게 오실래요? 세팅입니다 이런 엔딩 부를 줄 알아 그런 말은 하지마 제발 우리 믿음이 심각한ied person 인상 네 들기 저희가 그룹 그 그룹 그 그룹 네 미안한 마음이 죽기 쉽지도 않아 그런 말은 하지만 제발 그 마음이 더 아픈 것 언제나 사랑해줄 거라면 너무도 어떤 마음을 준 건지 눈매도 모르니 솔직히 보여줄게 제발 너라면 날 믿을 것 오지 않아 네 말대로 언젠가 너도 어떤 누군가의 사랑받고 해 사랑받고 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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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져버린 내 몸할 수 없으니까 이 마실자의 꿀짝이 너도 어디로 하고 있는지 일이라도 날아가고 싶은데 기다려 봐서 가로다니 모두 다 지나고 발견 없이 널 쫓잖아 오케이 넌 이제 같이는 네가 고어주는 어떤 마음을 내는 날씨가 날 보던 Good Night 속에 지사의 머리만 봐 한참의 머리만 봐 맛보기다 내가 떠나 바람다여 그댈의 맘 돌아도 그댈 그댈 사랑하겠지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의 노래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의 노래입니다 저희는 갑자기 밥 먹으러 왔어요 가르보나라 파스타랑 랍스타 스테이크 동네에 먹으러 왔어요 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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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씻어야지 맞아 렌즈를 먼저 빼줍니다 오 개운하군 난 이제 세수하러 가야겠어 나도 줘 뭐를? 세안밴드? 세안밴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있다 세안밴드 말고 장난치니? 장난치니? 토끼 길이 씻는건지 내 얼굴이 씻는건지 모를거 같은데 야 잘올린다 옷이랑도 야 우리 서로 깔맞춤이다 이거 봐 진짜 왜이러는걸까요 됐거든 잠깐만 접어볼까 괜찮네 여염한 토끼 그냥 솜 솜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낚아지는건지 눈썹부터 내 눈썹 사라진데 씻고 와 토너를 바를거에요 아이지아 자연효소 흡수 쏙쏙 토너 일단은 언니가 쓰는거기 때문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촉촉 로션을 발랐을거에요 나는 앰플 다 바르고 로션 바르는데 응 그건 너무 답답하지 않아? 앰플같은거 하나도 안발라? 응 뭔지 모르거든 좋겠다 얼굴이 땡기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얼굴이 땡기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얼굴이 땡기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니가 알려준 입술 각질제거 방법 면봉에 면봉에 바세린을 듬뿍 떡칠해드립니다 아 이게 바로 그거에요 여러분들이 제 입술이 제 입술이 평소에 빨갛하고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바세린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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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덕지덕지 해놓고 면봉으로 각질을 벗겨냅니다 바세린이 좀 녹으면 응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슬림픽팩 이거는 더샘 샘물 프루츠 립 슬림픽팩인데 그 솔직히 막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세일할 때 사가지고 이거를 잔뜩 올려놓고 잠에 들면 다음날에 각질 하나도 없는 매끈매끈 입술 눈이 피곤하다고 알린다 나한테 갑자기 잘 맞았어 이제 자러 갑시다 자러 갑시다 안녕 뿅 젊은거 widow 젊은거 조용하기도 자러 갑시다 저거 왠지 럭 아 계속 잘 거가 가 오후 소시 아이라 deixe 눈이 엉 그렇듯 quer 하처도 굿모닝 얼굴 노리고 있다 오빛 오빛 가정 어디다니 오